우리의 일상을 생각해보면 기다림이라 라는 말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된장찌개를 뽀글뽀글 끓이면서 언제 올 것인지를 생각하는 아내의 모습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이 일이 잘될 것이다 생각하고 기대하는 모습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기다리는 부모의 모습 생각해보면 인생은 크고 작은 기다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그 일이 잘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포기와 실패와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기다림이라 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 읽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봉사하고 기다리고 예배드리고 기다리고 네 이런 수많은 기다림이 신앙생활 가운데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기다림 속에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기다림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레임과 기쁨의 기다림이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내 마음을 태색하게 만들고 더 이상 기다려도 어떤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그가 만나는 환경은 박해를 받는 환경이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 가운데 있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주님 오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주님을 기다리면서 박해받지만 기뻐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힘을 내어 기다리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신앙인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오늘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포기하고 낙심하려는 성도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 때문에 힘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자신도 동일하게 고난을 받고 아픈 경험 속에 서 있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성도들을 향하여 부르면서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여러분의 시간표를 동일시 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 더 이상 신앙을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오셔야만 마땅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의 시간표와 성도들의 시간표는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루라는 시간 한 달이라는 시간, 1년이라는 시간을 기억하면서 1년을 지났는데 왜 안 오십니까 10년을 지났는데 왜 안 오십니까 라고 고민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은 다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삶을 진행하고 계신데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꾸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려고 하는 우리들이 오늘 베드로 시대도 있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다리는 것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신앙 생활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내 때로 기억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뚝심을 가지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기다리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약속 시간 5분 늦어도 힘듭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힘을 다 했는데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베드로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 생활이 곧 죽음과 연결되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내 목숨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지만 저의 인생은 계속 돌아오는 것은 환란이요, 핍박이요, 낙심이요, 아픔이요, 또 옥에 끌려가 감옥에 갇힘이요 짐승사자 앞에서 자신의 목숨이 던져지는 안타까움이 그들에게 있으니 얼마나 기다림이라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신앙은 기다림인데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다리는 성도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교육을 가지고 계시는 것일까요? 구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귀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회귀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면 하나님의 큰 교육과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만이 준비하는 기다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세로 하나님께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기다려도 안 되는 겁니다 기다려도 해결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발 지금이 하나님이 오셔서 이 시대를 정리해 주셔야 될 때인데 왜 믿는 사람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러나 기다림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죽게 돌아와 구원받는 백성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실날을 더 기다리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으면서 그들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순교하며 하나님께서는 많은 백성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맞이해서 주님 아기 예수 탄생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다리면요 낙심밖에 안 옵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신앙이 좋아도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습니다 자 우리 사람에게 경각심을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대강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25일이 곧 오겠지 막연히 기다리면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인류의 죄를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서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은 오직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오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악망한다는 자는 바로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난이고 분명히 아픔이고 그 일이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악망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내 인생에 너무너무 힘든 아픔 속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은 하나님을 악망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며 기다리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나는 사람들은 기꺼이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힘을 얻으면 독수리 날개친구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고 다른 박지라 해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강제를 맞이해서 우리 집에 성탄추리를 하십니까? 또 교회도 멋있게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악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기다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마음과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생애가 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내 힘에 큰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성도들은요 환경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돈 많이 불면 하나님을 잘 숨길게요 안 됩니다 내가 건강을 얻으면 하나님을 숨길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여호와를 악망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새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분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조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뀌겠지만 내 신분이 바뀌는데 어떻게 신분이 바뀌는가 여호와를 악망할 때 힘을 얻도록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조로 섬기는 자의 축복인 겁니다 환경을 보면 어떤 것으로도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물질이 많으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더 많은 명예를 찾고자 합니다 더 많은 편리함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는 고난 속에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자녀들이 잘 되면 좋겠는데 다른 길로 막 걸어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그 자녀 때문에 아파하고 힘든 마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새 힘을 주심으로 연약한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그들의 인생에 심판밖에 당할 길이 없습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심판의 날에는 도둑같이 온다 주님이 좀 선전포고 해놓고 내가 매들 매칠달 갈 것이니 준비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오시면 도둑같이 온다 왜 도둑같이 올 것인가? 우리는 그런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많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알면 평소에 막 함부로 살다가 곱대에 딱 그런 척하면서 딱 경건하게 있는 많은 가장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 말의 의미는 평소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심판이 동반될 것인데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날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우와를 악망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날라가고 내 인생에 심판만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 인간의 모든 행실은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날 것이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내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다 심판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우와를 의지하고 악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요 넘어져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실패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 날개친과 같은 새 힘과 용기가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이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여러분 그래서 여우와를 악망하는 것이 필요한가 옆 사람을 보세요 힘 안 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힘이 생깁니다 옆 사람을 보면 힘이 생겨야 되는데 힘 안 나요 힘 안 나요 뒷사람 보면 좀 괜찮을까 뒤를 돌아보면 그것도 힘이 안 나요 힘이 안 나요 환경을 보면요 진짜 힘 안 납니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옆 사람은 잘 나간다고 그렇게 룰라라라라라 이렇게 힘이 생기겠습니까 힘이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우와를 악망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목하라 그러면 준비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베드로가 마지막 심판회 때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마지막 때에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참 준비의 시간이라면 우리는 늘 이렇게 준비합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 큰 일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큰 공로를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자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무엇인가를 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일이 안 되니까 낙심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의 핵심을 오늘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아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오늘 베드로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어떤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마지막 대를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대강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아기 예수를 기다렸다는 점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바꾸어서 결과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기 예수를 기다리니까 자꾸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경건함으로 구별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구별된 경건한 이 내적 마음이 있을 때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빛이 나는 거지 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지 않은 채 모양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직분도 중요하고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내면이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채 어떤 역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날을 준비하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말 속에 나는 경건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율법의 규범을 따라 살아가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는 교회 안에서 드럼을 쳐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또 주일날 음식을 사 먹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연애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런 율법적인 규범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준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준비의 시간은 나의 내적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어 있는 경건함이 내게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인데 우리는 다른 일에 먼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주님의 오심을 대하여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버스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야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스스로 경건하다라는 의미는 내가 스스로 교회의 큰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많은 일을 이루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에 제갈을 물리지 못하고 혀를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모든 일은 그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적인 규범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정조했습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이게 문제야 이렇게 재단하듯이 자르면서 그 사람들을 다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혀에 제갈을 물려서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그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될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경건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헛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려진다면 우리 삶에는 얼마나 안타깝고 낙심된 일이 생기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한번 다시 화면 떼어주실까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모든 경건은 내 마음에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붙잡아주고 실패하고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주고 또 용기 있는 말로 지혜를 주고 축복의 말로 세워나가며 자신을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구별된 삶을 가지도록 살아가는 모든 삶이 경건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대망절의 아기 예수 탄생하심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의 가장 중요한 마음은 경건한 마음 경건한 마음 바로 그것은 환란 중에 있는 자를 붙잡아주고 낙심된 자에게 위로하여 주고 인상이 우거지상이 되어서 낙심하고 울고 있는 자의 우거지상을 펴주고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마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준비가 필요한데 우리 마음의 경건이 참 중요하구나 이 마음의 경건한 자세가 되어야만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수고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면 세 사람만 모이면 교회를 세웁니다 참 한국 교회 성도들은 또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고 어느 곳에 가면 교회부터 세웁니다 참 좋은 자세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예배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트리도 하고 장식도 하고 캐롤을 들으면서 아기 예수의 기쁨을 나심을 기뻐하는 자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직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세워나가고 수많은 십자가가 우리 주변에 있어도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정직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정직하시죠 네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서 큰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큰 행사를 하면서도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어떤 영향력도 우리가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준비할 수 없잖아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만 기다림이 생기고 기다림이 있어야 준비된 기다림을 할 수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아시겠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는데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맞는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맞는가 아이고 너무 어려워요 쉽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환란을 당하는 자를 붙잡아 주는가 실패하고 낙심하는 자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는가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자꾸 40일 금식기도 하고 또 산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안단 말이에요 구별된 경건의 마음이 없는 자가 아무리 많은 외형으로 힘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내 기도가 힘이 생기고 나의 찬양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능력이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제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경건을 회복해라 구별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구별된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12절에다 보면 하나님의 날의 이마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의 말씀에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며 또 필요한 것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인생에 펼쳐진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눈에 보입니까? 보인다 그러면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영의 눈을 들어서 보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2018년은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처음 예배드릴 때 얼마나 많은 공략을 하나님께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 성경 1독 합니다 성경 한번 필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을 생각해 보면 1독은 커녕 10편도 제대로 못 읽었어요 헌신과 봉사를 다짐했지만 낙심해서 내년에는 안 하겠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새로운 기대를 가지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할 줄을 이미 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고 나같이 이렇게 죄 많고 나같이 이렇게 못하는 사람 뭘 해? 이미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실패했지만 바라보라 낙심했지만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참 그래서 행복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행복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는 행복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내 마음에 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수많은 시간들을 꿈을 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 새로운 한 해는 내가 꿈을 꾸자 어떤 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암송해서 이 재단 앞에 서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까지 끝까지 다 암송하는 꿈을 여러분 거대한 꿈을 꾸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꿈을 여러분이 꾸시고 또 우리 에덴교회가 한 마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꿈을 저와 여러분이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 몸의 힘을 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몸의 힘을 빼는 사람들이 모여야지 한 마음이 되지 내 몸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한 마음은 안 됩니다 내 몸의 힘을 빼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는 힘을 줘야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베트남과 말레지아에 축구 경기가 있음을 보고 볼까 말까? 볼까 말까?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볼까 말까? 하다가 못 보고 경기의 결과를 봤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이 동아시아 최고 대회에서 베트남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 우승한 주역은 박항서 감독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외국인이잖아요 베트남에서 외국인으로 그곳에 감독을 대어서 베트남 팀을 이끌어 가는데 누구 하나 박항서 감독에게 시비를 긁거나 잘못한다고 말하거나 아픔을 주는 말이 없었습니다 온 국민들이 또 총리까지 나서서 박항서 감독을 딱 껴안아주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모습이 결국 그 대회 우승으로 이끌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마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이 된다는 것 한 마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19년 한 해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인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격려하고 또 연락한 우리 새가족과 태신자들을 돌아보고 이웃에게는 사랑을 펼치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은 우리 현실의 감사로 우리들에게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자세는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것 기다림이 진짜 중요합니다 기다림의 뚝심을 가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림 왜 기다리죠? 하나님이 더 많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기다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준비함으로 서야 합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준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 무엇을 준비할 것입니까? 정결한 행실과 경건한 마음을 준비함으로 우리의 삶의 헌신이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시고 또 바라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오실날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미래는 더 행복하고 종기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